뭐 바빴어요? 왜 이렇게 영상 안올려요? 엄청 바쁘죠 왜요? 공부를 돕고 공부? 그 정도로 바쁘진 않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넬리 응 한국의 차 브랜드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현대 기아 응 삼성도 있지 삼성.. 삼성이 있나? 삼성 옛날에 있어? 응 있지 삼성은 내가 차 브랜드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도 근데 있는지 들었어요 응 있을거야 아마 너노삼성 있을거야 왜냐면 스웨덴이 볼보로 유명하잖아 볼보 원래 삽도 있었는데 삽은 삽 망했지 그냥 비행기만 만드는 걸로 볼보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보통 한국에는 현대랑 기아차를 엄청 많이 타거든 사람들이 근데 스웨덴에서는 어떤지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볼보랑 똑같아요 현대 현대는 조금 더 타야 기아보다 아니 똑같지는 않지 근데 너무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볼보랑 현대랑 거의 볼보 조금 더 타는 거 같은데 100% 볼보가 많이 타지 내가 보기에는 100% 볼보가 많이 타지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타 일단 기아보다 많이 타 연대 아 그래? 응 나는 기아차가 더 많은 거 같던데 그래? 어 난 현대도 많이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차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일단 스웨덴에서 한국차는 엄청 쉽게 볼 수 있어요 응 맞죠 그냥 뭐 한국차를 찾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면 바로 널 볼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많은데 그냥 우리 가족집에 가면 되지 엄마가 현대 갖고 있어서 넬리 어머니 장모님도 현대차야? 기아 아니야? 현대야 아 현대야? 현대차를 타시는데 저희는 사실 차종 잘 모르고 전 차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그거 살 상황이 아니라서 음 SUV인데 응 그거 타고 계시지 응 그냥 아예 기아라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현대 기아차는 현대랑 기아랑 다른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보통 다르지 않아? 현대랑 기아랑 거의 똑같아 아예 똑같은 회사야? 거의 똑같아 회사 네? 모르고 있었지 그럼 왜 다르게? 몰라 나도 그 예를 들어서 LG 삼성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 현대랑 기아랑 거의 똑같아 네 외국인들은 그런 것까진 아예 모르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일하는 곳에서 현대차 타는 애도 있고 기아차 타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차를 기아로 바꾼다고 했어 이번에 걔는 도요타 타는 애인데 어 나 이번에 차 살 건데 기아로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 이야기 도중에 내가 갔어 근데 다른 애가 나한테 기아가 한국차인 줄 아니까 쟤한테 기아차 좋은지 물어봐봐 물어봐봐 이랬지 그 제니였거든 제 보스였어요 그래서 제 보스가 이제 물어보는데 나 기아차 살 건데 기아차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 저한테 저는 근데 나는 기아차를 타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차가 없었고 뭐 기아차를 당연히 타봤지만 내가 이렇게 몬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왜냐면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괜히 탔는데 안 좋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보통 많이 탄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타고 뭐 좋은 차다 이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나한테 근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차는 엄청 구리인데 기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현대랑 기아는 거의 똑같은데 그 외국 친구들이 말하기에는 현대랑 기아랑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아가 더 낫다고 생각하더라고 음 그러셔야 돼요 엄청 펜이기야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넬리가 더워져가지고 펜이크로스 그... 더운 걸 잘 못 참아서 차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은 차를 좀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는 좀 럭셔리한 거랑 많이 관련 지어서 생각하거든 머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여기도 좀 걱정 스웨덴은 좀 다른 게 보통 여기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서 거의 무조건 차가 필요해요 웬만해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와서 아직 운전면허가 없고 넬리도 아직 공부하고 있어서 안 따는데 웬만하면 운전면허를 따서 다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따는데 차가 아무리 차가 이제 여기도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면 당연히 이제 머니스웩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여기는 진짜 오래된 차도 엄청 많이 타고 다녀 막 멀어야돼 1990년대에 나온 차 어린 애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20년 된 차 한 30년 된 차 근데 이제 여기는 유럽이니까 브랜드가 좀 다를 뿐이지 뭐 BMW나 아우디나 아니면 볼보나 그런 걸 이제 주로 많이 타는데 볼보보다 BMW랑 아우디가 좀 더 좀 비싸지 볼보는 여기서 이제 국민차 같은 느낌인데 뭐 좋은 차 그냥 편안하게 타기 아주 좋은 차 가족 있으면 볼보가 좋아 그리고 이제 볼보의 나라였으니까 지금 뭐 팔렸는데 뭐 어찌 됐건 그 생산 시스템이랑 아직 볼보 여기 다 스웨덴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현대기아 느낌이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차는 이제 뭐 아우디나 뭐 BMW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벤츠 여기서도 그거는 비싸긴 비싸니까 근데 한국보다 이제 EU 아니라서 택스가 낫기 때문에 체감상 아마 여기 물가랑 비교하면 여기가 더 타기 쉬울 거예요 오래된 차를 많이 타요 처음에 애들이 뭐 집이 부자면은 좋은 차를 사주겠지만 보통 뭐 차를 안 사주고 자기가 하는 선이면 뭐 몇 백만원 선에서 이제 중고차를 사야 되니까 거의 뭐 운전면허 따는 가격이라 중고차 사는 가격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뭐 한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엄청 오래된 차를 오래된 차를 좀 많이 타고 그냥 뭐 약간 자전거 느낌 한국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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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땅이 넓다기 보다는 이게 뭐가 듬성 듬성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넬리 사촌도 사촌이 차를 탔잖아 어 걔는 처음에 엄청 좋은 차 탔잖아 뭔데 차 몰라 차종은 모르지만 딱 봐도 좋은 건지 알겠지 어 걔는 왕래가 거의 없는 친척인데 집이 딱 부자야 내가 가봤을 때 거기 가봤을 때 집이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쁘어 어 화장실 다른 거는 내가 별론데 넷살이 아닌데 그 집에서? 아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응 근데 걔는 집이 완전 부자여서 응 그 아빠가 사준거잖아 걔는 응 맞지 응 저도 이제 차 브랜드 보고 막 알지는 못했는데 뭐 아우디 중에 8 뭐였어요 아우디 8 시리즈 중에 새로 나온 그런거였어 근데 그 차 처음에 사줄 정도면 집 엄청 부자인거지 응 부럽다 하하하 아니 근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응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차 타는게 당연히 좋은거잖아 사회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응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면 좋은거잖아 응 근데 스웨덴도 그런게 있을거 아니야 응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요 스웨덴도 그래요 스웨덴도 돈이 있으면 좋은 차 갖고 싶지 응 근데 한국이랑 내가 느끼기엔 좀 다른게 물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싶은거 하는건 어느 나라나 똑같지 응 여기서는 좀 다른게 내가 자전거 같다고 말한게 있잖아 응 그냥 이동수단의 느낌이 처음에는 베이직인거 같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차 타는 느낌 응 그 좀 조금 다른거 같아 약간 차에 대한 개념이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거 같아 내가 청소를 하는데 내 동료 중에 할머니라고 하잖아 아줌마 응 내 동료 중에 아우디 차를 타는 아우디를 타는 사람이 있어 응 그 큰 차야 SUV야 비싸 엄청 비싸 응 근데 내 보스는 그거 탄단 말이야 도요타 엄청 오래된 도요타 도요타 엄청 오래된 도요타 탄단 말이야 응 근데 걔가 기아차로 바꾼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응 기아차가 좋냐고 응 난 당연히 한국사람들 잘 타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응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과는 좀 차를 대하는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는 가성비가 좋은 차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능력이면 참 좋은 차 응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 럭셔리하고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에요 응 그런거를 타기 위해서 현대나 기아차를 타지는 않아 여기서 약간 볼보랑 똑같은 뭐 약간 볼보의 느낌이지 응 생활하면서 딱 타기 좋은 차 응 그런 느낌 응 오히려 프랑스 차 이런거는 쉬쉬 바로 썩었다 응 프랑스 차 못해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런 이미지가 있어 약간 프랑스의 차는 다른 것보다 좋지는 않다 우월하지는 않다 응 좀 내 친구들은 좀 더 심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썩었다고 했지 그냥 그냥 피스 오브 쉿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물론 장난이 가미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그거보다는 포지션이 높아요 프랑스 차보다는 프랑스 차는 회사 차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쓰거든 응 짐차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봉고보다 조금 작은 차가 있는데 모든 일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차를 다 사요 근데 조금 좋은 회사는 아니면 투자를 하는 회사는 덴츠에서 나온 걸 타거나 아니면 폴리스바겐 타는데 응 우리 회사는 그거 탄단 말이야 룩 이거 다이아몬으로 된 거 탄단 말이야 근데 그게 프랑스 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 가끔씩 뭐 안 좋은 그게 생긴단 말이야 아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 응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훨씬 위에 있는 거지 한국 차가 응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그 퓨디파이 있잖아 얘는 돈이 엄청 많잖아 어 얘는 볼보타 그니까 뭐 이게 그게 좀 느낌이 다르다니까 응 그 차에 대한 느낌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이거 딱 쇼잉할 수 있는 그게 좋거든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그거 있지 부자는 좋은 차 타지 당연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부자는 당연히 여기서도 부자는 당연히 좋은 차를 타는데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똑같지 근데 그게 조금 달라 어쨌든 스웨덴에 와서는 현대 기아차는 그냥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봐 그냥 운전하면은 그런 거 생각 뭐 현대차를 찾아야지 기아차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많이 다닐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익숙한 브랜드가 됐지 한국 브랜드인데 응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엄마 기아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도 기아 탔었어 엄마가 지금 현대도 현대랑 기아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평판을 받은 거니까 뭐 잘 한 거지 그거는 왜냐면은 여기는 볼보 말고도 다른 차 브랜드가 많은데 스코다도 있지 그리고 다른 싼 차도 많아요 프랑스차는 더 싸고 그런데도 현대 기아차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 딱 있어 거기 그걸 사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딱 맞아 싼 가성비가 응 스웨덴 하면 무조건 볼보거든 볼보 유명하니까 근데 그 볼보국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좋거나 막 현대 기아차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또 저희 스타일이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고 일단 차가 많은 도로에 다면 한 20분 동안 거기 현대랑 기아 한 5번? 5번? 뭐 뭘 뭘 하는 거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엄청 적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뭐 저희는 국뽕을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른 외제차 브랜드보다 엄청 좋고 내가 돈이 무한정 많은데 현대 기아차를 타고 그런 포지션은 전혀 아니고 그냥 미들클래스 미들클래스 미들클래스에서 이 가격대 이 정도 성능 와 이건 인정받는다 그런 그 정도 딱 그리고 프랑스 차보다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나는 비하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장난삼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많아요 아니 나는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현대 기아차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응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더라고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잘 쓰는구나 애국심 애국심 애국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응 저도 약간 한국사람 아니라도 약간 자랑 있어요 한국 한국차 많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겠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막 자랑할 정도의 엄청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진짜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보다 하이클래스는 분명히 있어 그 독일차를 좀 더 좋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좀 많이 있어서 약간 한국이 잘 되네 그건 확실히 맞지 응 그거 약간 한국 애국심 조금 있어요 그건 확실히 맞지 응 하지만 저희는 국뽕을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응 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의 이거는 있다는 거 응 완전히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 약간 잘 되고 잘 좋은 이미지라는 거 응 자 오늘은 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신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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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